영등포구가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성능 보강공사를 시행합니다. 구는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결정했습니다. 구는 조사 결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5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프링클러를 시설 전층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 설계업체를 선정해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까지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개선공사를 모두 마무리해 어린이집 9월 2학기를 맞이한다는 방침입니다.